안녕하세요 양줄랭가이드입니다. 삼척에 장미공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다가 오는 길에 동해에서 맛집을 좀 찾아봤습니다. 소복소복이라는 일식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튀김소바집인데요.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안에 사람들 꽉 차있고 그래서 순간 맛집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멘까지 팔던 곳인데 라멘은 이제 중단하고 새우소바, 장어소바, 새우튀김 세 가지 메뉴만 파는 곳이에요. 메뉴가 단일화되면 될수록 저희들은 좋아하죠.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새우튀김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플레이팅 해주신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눕혀가지고 가지런히 주는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우를 뺄 때마다 이 플레이팅한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가죠. 일단은 플레이팅 마음에 들었고 저 간장을 찍어서 먹어봤더니 엄청 맛있어요. 제가 자꾸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미스터 초바방처럼 바다를 헤엄치는 기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새우의 그 통통한 식감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튀김의 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삭거리는데 그렇다고 과자처럼 부서지는 바삭함이 아니고 새우튀김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튀김 식감이 있는데 그걸 딱 맞춘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간장도 아주 간이 적절히 돼 있어가지고 푹 담가도 전혀 짜지 않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어소바하고 새우소바가 나왔는데요. 새우소바는 아까 우리가 먹던 새우가 들어간 것 같고요. 장어소바는 이렇게 큰 장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와사비가 꽃 모양처럼 그릇 테두리에 꽂혀 있는데요. 저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양이 좀 적다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못 드실 수 있고요. 장어소바도 그릇이 작지 않은데 장어소바의 장어 크기를 보시면 엄청 큰 거 아시겠죠? 이거는 가위로 주시니까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면이랑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튀김이 들어가면 당연히 눅눅해지거나 튀김이 분리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죠? 튀김이 분리되지도 않고 눅눅해지기도 않고 담가 놓고 먹어도 튀김의 식감이 사라지지 않는 맛집이었습니다.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보통 일본에서 국물 요리 드시면 국물은 못 먹죠. 짜가지고.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분명히 국물을 떠먹을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국물 간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면은요. 함량이 엄청 높은 메밀면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약간 쫄깃한 식감, 탄력감이 있는 식감이 있는 메밀면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기호의 문제이긴 한데 저도 그 툭툭 끊어지는 면보다 그냥 이런 어찌 보면 얇은 막국수면 같은 건데요. 이런 면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손님이 많고 계속 웨이팅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신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요. 하나씩 드셔보시고 새우튀김은 꼭 같이 시키십시오. 그러면 정말 든든하고 정말 기분 좋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가격이요. 새우소바는 만 원이고 장어소바는 만 사천 원이에요. 튀김은 만 이천 원이고 한 번 오신 거니까 장어소바, 새우소바, 새우튀김까지 꼭 드셔서 맛있게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해맛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